안녕하세요. 백마와 맥 1, 응수하는 방법 다섯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가, 나, 다, 중, 올바른 응수는 어디일까요? 백이 세모로 둔 장면에서 흙은 이도를 살려야 되겠죠? 다로 단수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다로 두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이럴 때는 잇기 전에 단수 하나 치고요. 이으면 이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모로 둔 장면. 바로 약점이죠? 이곳을 단수 치면 양단수가 되니까 가로 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젖힌 장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수 맞을 수는 없죠? 이곳은 뻗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로 두시면 됩니다. 젖힌 장면인데 어떻게 떠야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나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로 둔다라면 이렇게 단수 치면 되죠? 이 돌은 나간다 하더라도 바로 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나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은 이어줘야 되겠죠? 들여다보면 끊기면 안되니까 이곳은 이어주시면 됩니다. 세모로 둔 장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뻗어주시면 되겠죠? 나로 가만히 이렇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세모로 둔 장면. 이 장면에서는 나로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3, 3을 들어왔습니다. 나로 막으면 되겠죠? 이렇게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젖혔네요. 젖히면 막으면 되죠?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양단수죠? 나로 단수 치면 양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세모로 둬서. 이 둘은 죽은 돌입니다. 죽은 돌이면 이것을 단수치고 나가면 되겠죠? 이 돌을 버리면서 단수치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이 점은 잡힌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곳을 단수칠 수 있겠죠? 단수치고 이럴 때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가로 단수치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세모로 끄는 장면에서 가로 그냥 이어면 되겠죠? 이어더라도 100은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가면 막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끊더라도. 이제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붙여맞기네요. 이 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단수치면 되겠죠? 이런 장면에서 단수치면요. 100도 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단수친다라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장면에서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밀면 삼성으로 이렇게 밀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로 가만히 저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뻗어주시면 됩니다. 나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곳의 약점을 보강하는데 가로 보강하는 건 들여다보는 맛이 있고요. 이럴 때 이쪽으로 해도 이쪽으로 들여다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모양에서는 날일자 행마라 해서 이렇게 다하로 뜨시면 이곳이 보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뜨는 게 행마데요. 자, 이렇게 뜬다 하더라도 이곳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봤자 이거는 뭡니까? 네, 바로 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약점 보강을 멋있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날일자로 이쪽 날일자와 이쪽 날일자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곳을 끊자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안 끊기도록 공항을 가셔야 되죠. 다하로 공항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은 끊어야 되겠죠. 끊고 이을 때 축으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다하로 끊어야 합니다. 자, 삼삼에 들어왔어요. 자, 막는 건 가와 나인데 일단 이 돌과 이 돌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로 차단하면 되겠죠. 이렇게 차단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모양에서는 양단수가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럴 때는 바로 이곳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세모를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을 막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구되는 곳. 네, 바로 이곳을 두시면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로 두면 가로 막히기 때문에 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로 뜨면요. 단수를 치게 되고요. 잊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일리비전 정도 하면 가장 안전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모양이죠. 그래서 이곳은 호구 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호구 치시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빠졌죠. 돌이 세 개입니다. 이럴 땐 한 칸 뛰어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봤습니다. 가로 막으면 끊기죠. 자, 이때는 이 한 점을 이상해서 이쪽 나로 이곳을 두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단수를 쳤어요. 그죠? 네, 이 이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행마음의 길 응사하는 방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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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